이강민의 잡지사 9월 5 10번째 페이지 우주 얘기할 때 가장 외향적인 INTJ 과학 커뮤니케이터 우주먼지 지웅배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은하를 연구하는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저도 INTJ 방송인으로서는 방송할 때 모든 걸 쏟아붓는 그렇게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 딴에는 모든 걸 쏟아붓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혹시 지금 제가 보는 먼지님의 모습이 가장 외향적인 상태인가요? 네 그럴 겁니다. 사실 저도 강연을 하거나 어디 다른 방송에 나가서 어쨌든 저는 주로 과학을 이야기하니까 과학으로 떠들고 나면 되게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굉장히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건데 하루에 인간이 내뱉을 수 있는 활자의 수가 좀 정해져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좀 이런 식으로 라디오나 유튜브 같이 방송활동을 조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책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책이 좀 안 써지더라고요. 활자 총량을.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구나. 계속 딴 데다가 소진하고 있다 보니까 책을 좀 쓰기가 어려워서. 저희를 포기하지는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천문학자들이 대체로 좀 내양적인가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고독과 정막의 학문 같아서. 사실 당연히 다 천바천 천문학자바의 천문학자일 텐데 제 주변에도 워낙에 또 나서는 거 좋아하시는 그런 미디어 프렌들리한 천문학자분들도 계시고 저보다 더 숨어사는 그런 분도 계시고 이건 약간 TMI인데 저희 학교에 제가 이제 학생일 때 교수님 한 분이 정말 엄청난 뭐랄까. 조용하신 분인가요? 네. 은둔의 장문학자. 은둔의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님 생신이어서 저희가 생일 짧게 노래 같은 거로 불러드리려고 케일을 같이 사서 준비를 했는데 옆방에 계셨거든요. 똑똑똑했어요. 그런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옆방에 계신 교수님을 위해서 저희 학생들끼리 모여서 그걸 노래 부르는 걸 영상으로 찍어서 메일로 드렸습니다. 안에 계셨는데 엘사처럼 문을 안 열어셔서. 그리고 옆방에서. 네. 그래서 또 답장이 바로 와서 감사합니다. 케이크는 알아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 벽과 벽 사이 소통을 하셨다. 천바천이라고 합니다. 천문학자에 따라 다르다. 잡다한 우주사죠. 오늘은 먼저님께서 태양계 너머 외계 행성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우리 보통 일단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행성하면 어떤 이미지로 좀 떠오르시나요? 행성의 행은 단일 행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돌아다니는 친구들. 네. 너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약 천년 전의 정의입니다. 천년 전 정의. 지금은 정의가 바뀌었나? 말씀하신 것처럼 행성이라는 말 자체가 떠돌이별이라는 뜻이었는데 우리가 옛날부터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을 보니까 대부분의 별들은 다 가만히 자기 자리에 박혀 있는데 일부 좀 더 밝게 보이는 몇 개 별들만 고정된 별들 사이로 흘러가는 애들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은 우주를 떠도는 움직이는 별이다라고 해서 떠돌이별이라고 했었던 거고 특히 그 전체들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다 우리 지구와 가까이 붙어서 함께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태양계 안의 행성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행성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태양계 행성들. 수금지와 목토 천혜 정도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한 20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 고정관념이. 당연히 천문학자들도 아주 오래 전부터 태양 같은 별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다른 별 곁에도 그들의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별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또 행성은 별과 달리 직접 빛나는 천체가 아니기 때문에 망원경으로 찍는다고 해서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외계 행성 엑소플래니시라고 하는 존재를 검증을 하게 되고요. 행성이라는 건 우리 태양 주변을 맴도는 태양계 행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다. 정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 곁을 돌고 있는 모든 떠돌이 전체들 그들이 다 행성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인식이 바뀌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계 행성 우리가 탐험을 떠나보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 외계 행성을 우리가 드디어 확인을 하고 그 존재를 알게 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좀 관점이 바뀌게 되냐면 어? 우리 태양계는 지금까지 발견한 수만 개의 외계 행성들을 쌓아놓고 봤을 때 얼마나 평균일까? 평균일까? 얼마나 평균에서 벗어나 있을까? 이제 이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심별로부터 행성들이 배치된 상태라든지 아니면 행성의 개수라든지 또는 행성의 크기의 어떤 배치 상태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태양계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대다수에 해당하는 그냥 원 오브 댐일까? 평범한 편일까? 튀는 편일까? 그렇죠. 튀는 편일까? 그리고 만약 정말 어떤 튀는 요소를 발견한다면 아, 혹시 이런 튀는 요소 때문에 우리 태양계에서만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오묘한 조건이 충족된 걸까? 이런 식의 더 과학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외계 행성을 단순히 초반 한 1990년대까지만 해도 행성 하나 발견했어. 두 번째 발견했어. 호들갑. 그 행성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특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케이스 스터디? 그러니까 이 행성 하나가 어떤 특징이고 또 이 외계 행성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외계 행성 하나 자체에 대한 특징만 연구를 했던 거죠. 지금은 워낙에 많은 수만 개 가까운 샘플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걸 모아놓고 통계적으로 봤더니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외계 행성들은 또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고 이것과 다른 성질의 행성들은 또 이런 또 다른 성질을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분류학처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구 방법도 좀 바뀌는 양상이고 그리고 이제 외계 행성 하면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테라포밍처럼 그 행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 가능성 또 우리가 이주할 가능성 이런 것도 따져보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외계 행성에 우리가 특히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다른 별 곁의 지구처럼 적당히 좋은 온도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행성이 있다면 거기 정말로 외계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또 만약 우리가 갈 수만 있다면 그곳에 이사를 가가지고 망가져가는 지구를 포기하고 화전민처럼 새로운 터전으로 또 도망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천문학자들은 지금 외계 행성을 연구하려고 하는 이유가 단지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물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것도 아주 매력적인 주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외계 행성을 알면 알수록 우리 태양계가 굉장히 이상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계 행성을 알기 전에는 우리 태양계만 알았겠죠. 그리고 아직 보지 못했던 다른 별 곁의 외계 행성계들도 그냥 보진 못했지만 우리 지구 태양계와 얼추 비슷한 모습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태양계만 알고 있을 때 만들었던 별과 그 주변 행성이 만들어지는 여러 시나리오를 다른 별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까놓고 보니까 다른 별 곁을 돌고 있는 행성계들의 모습이 우리 태양계와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태양계만 알고 있을 때 너무 완벽하게 잘 만들어두었던 행성계 형성 시나리오가 대다수의 외계 행성계들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생각 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난 되게 평범한 줄 알았는데 되게 튀는 놈이었네? 약간 이거를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그 튀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태양계는 없지만 다른 외계 행성계들에선 되게 빈번하게 발견되는 정말 이상한 행성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일단 태양계 모습을 떠올려 볼게요. 태양 주변에 바짝 붙어서 돌고 있는 안쪽 행성들 수금치화 이렇게 네 개를 묶을 수 있고요. 태양계 바깥을 돌고 있는 외곽의 행성들 목토천혜 묶어볼 수 있습니다. 딱 그러면 수금치화랑 목토천혜랑 어떤 차이가 또 있을까요? 안쪽 바깥쪽 말고. 일단 그 목성부터는 덩치가 크죠? 맞습니다. 덩치가 크고 가스형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쪽의 수금지화는 다 딱딱한 암석이나 금속으로 이루어진 작은 돌멩이 행성들이고요. 바깥으로 벗어나면 펑퍼짐하게 밀도가 낮은 가스로 이루어진 기체형 행성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문학에서는 화성과 목성 사이를 경계로 태양계 행성들을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안쪽에 있는 수금지화는 내 행성, 바깥에 있는 목토천혜는 외행성이라고 분류를 하고 또는 지구처럼 작고 딱딱한 애들이니까 수금지화는 지구형 행성, 그리고 목토천혜는 다 목성 같은 애들이니까 목성형 행성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더 어려운 별 3개짜리 두 번째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우리 태양계에서는 왜 안쪽에 있는 다 작은 암석형 행성들이고 바깥으로 가야 가벼운 가스 행성들이 있을까요? 왜 그렇게 깔끔하게 누가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왜 안쪽에는 딱딱한 애들이고 바깥에는 가스형이냐? 가스라는 이미지가 할 때 아니라 기체 이미지여서 뭔가 더 멀리 퍼질 것 같은 느낌이 네, 조금 비슷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태양계 안쪽은 어쨌든 행성이 만들어지던 그 당시에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지 않았으니까 훨씬 뜨거웠을 거예요. 그러면 설령 그 주변 가스 구름 속에 수증기나 다른 기체들이 많이 있었다 하더라도 열에 취약하다 보니까 금방 열을 먹고 바깥으로 다 증발해 버렸겠죠. 하지만 열에 오래 버틸 수 있는 잘 증발하지 않는 암석 성분이나 금속 성분은 계속 태양 언저리에 잘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럼 태양 열기로 인해서 깔끔하게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 안쪽에 남아있던 그 무거운 재료가 모여서 그대로 수금치화가 되는 거고 바깥으로 불려나간 가스 성분, 수증기 성분 이런 것들이 나중에 모여서 그 차가운 곳에서 이제 가스 기체 성분 행성이 만들어진다. 이게 우리가 태양계를 알고 있을 때 이야기했던 너무나 완벽한 시나리오였어요. 그렇군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제 외계 행성들을 보다 보니까 뭘 발견하게 되냐면 목성처럼 덩치가 커요. 가스 행성들입니다. 심지어 목성보다 8배 지름이 크다거나 엄청 큰 가스 덩어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당연히 그런 가스 행성들은 중심별에서 멀리 벗어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수성 궤도보다 더 안쪽까지 바짝 붙어서 엄청 뜨겁게 달궈진 가스 덩어리 행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 중심별에 바짝 붙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행성들이 중심별 주변을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공전축이 그러니까 그 행성에서의 1년이죠. 1년의 길이가 10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거의 한 3배 가까이 더 빨리 늙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돌고 있는 행성들인데 심지어 어떤 장면들이 목격이 되냐면 가스 덩어리인데 중심별에 바짝 붙어 있으니까 그 열에 취약한 기체 성분들이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거대한 해성처럼 자신의 외곽을 덮고 있던 기체 성분들이 긴 꼬리를 그리면서 날아가는 모습도 관측이 돼요. 아 신기하다. 그런데 이제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이게 가끔씩 발견되는 예외적인 행성이라면 저기가 좀 특별한가 보다 좀 희한한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들을 쭉 통계를 내보면 이 뜨거운 목성형 행성 핫 주피터라고 하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뜨거운 목성형 행성 자체가 사실 태양계 지구인의 사고에서는 무순적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는 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는 딱 그거예요. 그러네. 애초에 우리는 목성형 행성이라고 하면 춥다 차갑다 그냥 그렇게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목성형 행성인데 가스형 행성인데 왜 이렇게 뜨겁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 그런데 이게 외계에는 많다는 거잖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둘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외계 행성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크게 두 부류로 쪼개져서 싸우게 돼요. 한쪽에서는 실제로 뜨거운 목성형 행성이 되게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압도적인 주류이고 우리 태양계 같은 모습이 되게 예외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태양계만 알고 있을 때 만들어두었던 행성계 형성 시나리오는 다 버려야 된다라는 쪽들이 있었고 또 반대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뜨거운 목성형 행성이 전체적으로는 소수이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탐색 방식 자체가 뭔가 좀 어떤 편향성이 있어서 그런 것만 찾고 있다. 계속 그런 것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 이슈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나요? 뭐 각각의 입장을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아 네. 그래서 일단 뜨거운 목성형 행성에 대한 천문학자의 해석이랄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 태양계를 알고 있을 때 만들었던 행성계 형성 시나리오. 안쪽에는 돌멩이가 만들어지고 바깥에는 가스 덩어리가 만들어진다. 이게 일단은 시작이다라는 걸 믿고 한번 시나리오를 써볼게요. 아 좋아요. 그러면 어쨌든 바깥에 맴돌던 가스 행성들이 모종의 사연으로 별의 바짝 안쪽으로 가까이 다가온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행성계에서도 행성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을 테니까 아니면 근처를 지나가는 다른 별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다른 천체들 때문에 잘 바깥을 돌던 그 가스형 행성의 궤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바깥으로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안쪽으로 궤도가 작아지는 방식도 가능해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말 그대로 행성의 이주, 행성 이민 간다라고 해서 플래닛 마이그레이션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행성이 바깥 궤도를 잘 돌다가 서서히 안쪽 궤도로 오면서 이제 지금 자리 바꾸기를 한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게 최근에 천문학자들이 실제로 케플러 우주마환경의 뒤를 이어서 올라갔던 테스 우주마환경으로 발견한 외계행성이 하나 있거든요. 얘가 이름이 좀 긴데 TIC-2412-49530이라고 하는 별이 있습니다. 외계행성이에요? 네. 그래서 이 별 주변을 돌고 있는 외계행성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일단 이걸 어떻게 발견했냐면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외계행성을 발견할 때 보통 중심별 앞을 행성이 가리고 지나가면 그때 별빛이 깜빡깜빡 어두워지는 걸로 가지고 외계행성을 찾거든요. 그런데 이 외계행성의 궤도가 조금 희한합니다. 궤도가 희한하다? 어떻게 희한한가요? 보통 우리 태양계행성들 보면 완벽한 원은 아닐지라도 아주 살짝 찌그러진 타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충 보면 원이거든요. 그냥 홀라우프 같죠? 네. 거의 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민한 사람 아니면 그냥 딱히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대개 살짝 찌그러진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계 외곽을 돌고 있는 해성 같은 친구들은 아주 크게 극단적으로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름이 길었던 별 주변에서 발견된 이 외계행성의 궤도가 보면 정말 길게 찌그러진 이상한 궤도를 갖고 있어요. 이게 천문학, 물리학에서 우리가 타원이 찌그러진 정도를 표현하는 기준 중에 이십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십률. 그래서 이십률이 제로면 그러면 완벽한 원, 예쁜 원인 거고요. 안 찌그러진 거예요. 1에 가까울수록 일직선에 가까이 먼저 원이 그냥 찌그러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외곽성이 그리는 궤도를 보니까 이십률이 거의 0.94. 1에 가깝네요. 엄청나게 큰 거죠. 일직선에 가까운? 네. 일직선에 가까운 정말 크게 찌그러진 궤도를 그리고 있어요. 마치 해성이 보일법한 궤도를. 네. 그런데 그 궤도를 그리는 녀석의 정체가 덩치가 작은 얼음 덩어리 같은 해성도 아니고 목성의 거의 5배 가까이 무거운 아주 커다란 가스 덩어리 행성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궤도를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타원 궤도상에서 중심 별에 가까운 지점을 지나갈 때는 중력을 더 강하게 받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가고요. 그 별에서 멀리 벗어난 타원 궤도 바깥으로 벗어나게 되면 훨씬 느리게 돕니다. 저 지금 유튜브에 띄워드린 그래픽에서 빨간 점이 중심 별인가요? 네. 맞습니다. 빨간 점 부근에서는 순식간에 저렇게 지나간다. 네. 그래서 궤도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속도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돌고 있는 그런 천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 네. 그럼 그 외계 행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있었습니까? 진량도 계산을 했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외계 행성의 존재 자체는 중심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갈 때 이 별빛이 어두워지는 걸 가지고 존재 자체를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행성이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갈 때 별빛이 얼마나 어두워지는지 밝기가 감소한 정도를 재면 그 앞을 지나간 행성의 머리통 실루엣 크기를 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걸 가지고 행성의 지름, 행성의 부피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 이번에 발견된 이 행성처럼 어느 정도 좀 무거운 친구라면 별의 중력 때문에 행성이 붙잡혀 있기도 하지만 또 행성의 중력도 별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별이 완벽하게 가만히 고정돼서 그 주변의 행성만 도는 게 아니라 별과 행성이 약간 같이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돌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미세하지만 이 중심별 자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움직임을 우리가 감지를 하면 아, 저기 옆에 뭐가 좀... 그럼 우리 태양도 그래요? 괴롭히고, 네. 태양도 그렇습니다. 태양도 미세하게 움직여요? 네. 특히 태양계 같은 경우에는 목성이 제일 무겁잖아요. 그래서 태양이랑 목성이 사실상 태양 바깥에 있는 둘의 공통 질량 중심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같이 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우리 공원에 가서 아주 높은 울타리 너머에서 서 있는 사람들의 풍경을 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꼬마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고 어떤 사람은 정말 거대한 대형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온 거예요. 우리가 울타리 아래는 가려져서 못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두 사람을 보고 위에 튀어나와 있는 어깨 이상 그 모습만 보고 누가 큰 강아지를 갖고 왔는지 알 수 있죠. 자꾸 옆에서 강아지가 발발거리면 사람 몸이 흔들거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밑은 가려져 있지만 어깨가 흔들거리는 걸 보고. 큰 개를 끌고 있는 사람은 많이 휘청휘청하겠죠. 네. 그것과 똑같이 중심별이 얼마나 흔들흔들하는지 그 정도를 재면 옆에서 얘를 괴롭히고 있는 덩치 큰 어둠 속 행성의 질량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설명이 기가 막히네요. 그렇게 해서 이 천체의 외계 행성의 질량까지 재보니까 목성의 한 5배 가까이 무거운 질량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 엄청난 질량을 가진 외계 행성이 굉장히 찌그러진 타원의 궤도를 돌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왜 그렇게 궤도가 찌그러진 형태로 형성된 건지. 이게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궤도가 찌그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되게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중심 별이 시계방향으로 돌면 보통 그 곁을 돌고 있는 행성들도 다 얼추 비슷한 방향으로 돌아요. 왜냐하면 커다랗게 퍼져 있던 가스구름이 수축해서 그 중심의 별이 만들어지고 그 별과 함께 돌고 있던 가스구름이 또 그 안에서 행성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중심 별의 자전 방향과 그 곁을 돌고 있는 행성들의 공전 방향이 얼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한 이 이상한 행성 있잖아요. 얘는 중심 별이 자전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별이 시계방향으로 돌고 있다면 이 크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는 행성은 반시기로 돌고 있는 거예요. 반시기로 공전을 하고 있다. 네. 그런데 이건 정말 어색한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이례적인 거예요? 네. 이거는 진짜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천문학자들이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냐면 아마도 얘가 처음부터 이번에 발견한 곁을 돌고 있는 그 중심별에 붙잡힌 멤버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원래는 다른 별 곁을 살고 있던 친구였는데 이 별 1번과 별 2번이 우연히 만나면서 트레이드를 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1번 별 곁에 살고 있던 행성이 2번 별한테 갑자기 붙잡혀버려가지고 약간 소매치기 당한 거죠. 행성을. 납치됐어 납치.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유입된 바람에 지금 되게 찌그러지고 거꾸로 역행하고 하는 이상한 궤도를 그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복잡한 행성들의 궤도 움직임을 설명을 하게 된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 크게 찌그러진 궤도를 돌다 보면 언젠가는 주변에도 다른 천체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고 서서히 에너지를 잃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은 가장 가까이 다가올 때는 거의 우리 태양 주변 돌고 있는 수성까지 거리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을 했다가 가장 멀리 벗어날 때는 우리 지구 거리까지도 벗어나거든요. 굉장히 들쭉날쭉한 궤도를 그리고 있는 건데 이게 서의 궤도가 작아지면서 완전하게 태양 옆에 바짝 붙어서 돌고 있는 그런 뜨거운 목성형으로 안착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까지 지금 보고 있다. 그리고 먼저님 이제 궤도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찌그러져 있으면 그 행성의 대기에 영향을 주진 않나요? 당연히 영향을 줄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중심 별에 아주 바짝 붙어 있을 때의 거리와 중심 별에서 멀리 벗어나 있을 때의 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그 별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을 때는 별빛을 제일 많이 쬐 테니까 아마 여름쯤일 거고 그 별에서 멀리 벗어나 있을 때는 너무 추우니까 아마 겨울쯤일 거예요. 그럼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발견된 외계행성 같은 경우에는 연교차가 1000도 가까이 됩니다. 연교차 1000도 우리 지구는 기껏해야 100도도 안 될 텐데 그렇죠. 한 10도 20도 내외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외계행성은 가장 뜨거울 때가 1200도 가장 추울 때가 200도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완전 들쭉날쭉한 그런 기후를 갖게 되는 거죠. 하나 약간 tmi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은하철도 999 보면서 천문학자 꿈을 키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은하철도 999 세계관이 되게 방대합니다. 그런데 은하철도 999가 나오기 이전에 그 배경 스토리가 하나 더 있어요. 메텔의 엄마. 메텔 엄마의 이야기가 있는데 메텔의 엄마가 여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이 천년여왕이에요. 천년이요? 네. 그 천년여왕이라고 옛날 애니메이션이 또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태양 주변에 아주 크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는 행성이 하나 숨어 있었어요. 너무 궤도가 크게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이게 천년을 주기로 돕니다. 그런데 이 행성에 살고 있는 이 여왕의 고민이 뭐냐면 너무 천년에 한 번씩 아주 가끔씩만 태양빛을 쫄 수 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세월 동안은 행성이 다 얼어붙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행성 백성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극단적인 기후에서도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내가 우리 백성들을 다 기계인간으로 바꿔야겠다. 아니 이 생각을 어떻게 했대? 그래서 메텔의 엄마가 기계인간으로 자기 백성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우주 전체를 다 기계인간으로 만들어서 영생의 우주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꿈을 품었던 게 배경 스토리이고 그 와중에서 철이를 기계인간으로 만들려고 데려가서 여행 가는 곁다리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은하철도 999거든요. 그때 이런 찌그러진 궤도 이런 게 알려졌었나요? 아니요. 그때는 태양계 탐사도 아직 한창 아장아장하고 있던 시절이었죠.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이야기인데. 너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네. 정확하게. 원작자보다 자랑스러워 보이네요. 정확하게 그 천년 여왕의 행성처럼 이런 행성들이 있다면 그 연교차가 너무 극단적이어서 굉장히 생명체가 버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엄청 추울 때랑 엄청 더울 때랑 온도 차이가 크다 보니까 바람도 굉장히 심하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상태라면 우리가 생명체를 기대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여러모로 특이해 보이는 외계 행성을 하나 소개해 주셨는데 이 외계 행성이 또 천문학계에 어떤 풀리지 않는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외계 행성을 찾는 어떤 목적, 이유를 이젠 조금 더 달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외계 행성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생명체 살 수 있냐. 아니면 거기 그래서 외계 생명체 발견했냐. 그런데 사실 이제 외계 행성을 연구하는 이 별도의 학문, 외계 행성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목적은 단순하게 생명체가 살만한 곳을 발견하겠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은 그냥 부수적으로 운이 좋으면 따라올 수 있는 결과물 중에 하나인 거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지구, 우리 태양계를 비롯해서 별 곁의 행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수십억 년에 걸친 행성의 레시피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다. 그동안은 우리 집에 있는 김치찌개만 먹으면서 요리법을 파악했지만 이제는 수만 개의 식당을 다니면서 김치찌개를 종류별로 맛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김치를 이렇게 넣나 보다. 공통적으로 물을 이렇게 끓이나 보다. 그런데 또 집집마다 이런 비법은 다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레시피를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 약간 좀 우물 안에 있었는데 외계 행성이 하나 둘씩 드러날수록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늘은 태양계 바깥 외계 행성, 뜨거운 목성형 행성에 대해서 또 먼지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먼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